우리 지역 어린이집들이 공기청정지대로 거듭납니다. 강서구는 올해 말까지 지역 내 어린이집 96개소에 창문환기형 공기정화 시스템 173대를 설치합니다. 이번 설치는 바이러스와 미세먼지 등 유해 환경으로부터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고 코로나19 확산 방지에도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창문환기형 공기정화 시스템은 5단계 필터를 통해 외부 공기를 정화해 실내 공기와 순환시키는 방식으로 작동됩니다. 특히 기기에 부착된 측정센서가 미세먼지와 이산화탄소 등의 수치를 측정해 실내 공기질이 나빠지면 자동으로 환기를 실시하게 됩니다. 한편 군은 이번 창문환기형 공기정화 시스템 설치 외에도 공기청정기 관리비 지원 등을 통해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 개선 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친다는 계획입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